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데 우리 더블유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둘이야되나? 둘 셋! 방! 안녕하세요. 방탄소년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RM이구요. 아우 저는 여러분들의 희망, 재호입니다. 네. 어 그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다 잘 끝내셨어요. 물론 뭐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우선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뭐 그냥 보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. 그렇죠. 아 또 저희도 사실 너무 오랜만에 일곱 명이서 같이 함께하는 공연이라서 저희 또한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한 공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또 뜻깊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너무 좋았습니다. 아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2년이 굉장히 두 분에게 뜻깊은 해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3년에 또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? 2023년은 일단 건강하자. 아니 건강이 최고죠.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. 네. 보신 분들 뭐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죠 그렇죠. 사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연말 얘기를 막 했거든요. 혹시 뭐 연말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? 연말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드릴 것 같고 막 보낼 수 없는데 그렇고 뭐 아마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연말 건강을 잘 챙겨야죠.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열심히 뭔가를 준비를 하면서 할 것 같고요. 뭐 네 역시 그냥 좋은 시간 가족이랑 보내는 게 또 이번에 해외 또 마무리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더블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할까요? 아니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아 우선 저희가 사실 이런 행사가 굉장히 어색한데 너무 좋은 취지의 행사라서 이렇게 또 참석하게 됐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더블코리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 우리 또 은우씨 또 오십시오.